자 여기가 낭랑군이에요. 더 재밌는 거는 이거 제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여기 없어요. 여기 낭랑국이에요. 지금 중간에 뭐가 자리 잡고 있죠? 뭐가? 여기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고구려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낭랑군이면 고구려를 뛰어넘어서 중국이 여기를 다스리려면 비행기 타고 댕겨야 되네. 배 타고 댕겨야 되고. 이야 뭐 대단한 나라네. 중국은 대단한 나라인가 봐. 막 날라댕겨. 그럼 우리가 몽골이 우리 보러 저기 연방하자 그랬거든요. 우리도 날라댕기면 되잖아. 제일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미천왕이 고구려 미천왕이 어디를 쳤냐면 요동을 쳤어요. 요동을 쳤어요. 그런데 걸린 사람이 누구냐. 낭랑군 퇴수의 처자. 마누라고 자식이 잡혔어요. 여기를 쳤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잡힌 거예요. 여기. 그런데 거기다가 주석을 이병도 박사는 뭐라고 해놨는지 알았어요? 피크닉을 갔다가 잡혔나 보다. 와 대단하네. 언제 여기 갔다. 정말이에요? 막 날라댕기네.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이 김부식은 뭐라고 써놓는지 아세요? 국이라고 반드시 썼어요. 국.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낭랑국왕이 사냥을 갔다가 고구려의 왕자 호동을 보니 북극 신국의 왕자야. 신자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고구려를 북극이라고 얘기했으면 자기 나라는 뭐라는 얘기예요? 남북이죠? 왜? 남북조예요. 남북조. 맞잖아요. 여기 남국이고 여기는 북극 아니에요.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낭랑은 뭐예요? 공주예요. 공주. 호동은 왕자고. 그런데 이게 왜 태수로 바뀌냐고. 갑자기. 그리고 AD 47년이 되면 대무신왕이 낭랑국을 쳐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신라로 도망가요. 신라보는 게 딱 나와.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멸마다 외워요. AD 313년 미라노 측령. AD 313년 낭랑군의 멸망. 여러분들 군이 멸망하는 거 보셨어요? 대덕군 멸망했나요? 여러분들 대덕군 없어졌죠? 대덕구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없어진 거예요? 행정개편된 거예요? 행정개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낭랑 군이 멸망했다고 멸마다 외워요. 군은요.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폐지되거나 다시 설치되거나 행정개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이 멸망하냐고. 국이 멸망하는 거지.